아 그래야죠 아 소리가고 있었어? 네 방사회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응원하는 게 있는데 구석회사수 구석회사수 잠시만 방사회사 한번 하시죠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짧게 가겠습니다 아니 짧게 가겠습니다 아 패널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기록 발송하셨습니다 소망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개로 오늘 좀 더 크게 주시면 패널이 날까 봐야겠는데 오늘 2개 주셨는데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지금 300개 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단 500개 이상 네 아셨을 거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문성균 선수가 지금 400개 기록했잖아요 2위가 어떤 선수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? 2위 아세요? 네 2위가 박철호 선수인데 아 문성균 선수보다 100개로 더 뛰었습니다 네 네 박철호 선수가 276개 아 아 아 문성균 선수 500개 자신 있으시죠? alcanz 문성균 선수 네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기가 네 그 12월 21일입니다 송송하셔야 왕지 그 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